오늘도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4.3과 연관이 안 된 가족은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만큼 희생자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4.3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네. 4.3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인 제주 4.3은요. 1947년 3월을 시작으로 1954년 9월까지 약 7년여간에 걸쳐진 사건이었습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이 됐고요. 4.3 진상 보고서 추정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에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대를 넘은 연자재까지 4.3으로 제주섬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4.3의 진실. 하지만 진상규명은 군사 독재정부화에서는 쉽게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역사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순희삼촌. 순희삼촌. 형기영 작가의 순희삼촌을 빼놓을 수가 없죠. 금기시됐던 4.3에 대한 진실규명의 물꼬를 특이한 것은 바로 아까 금방 말씀해 주셨던 문학작품 순희삼촌이었습니다. 1979년에 발간된 형기영 작가의 순희삼촌은 북촌 너분승의 학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소설은 그동안 금기시됐던 4.3의 참혹성 그리고 그 후유증을 정면으로 다뤄서 충격을 주게 됐죠. 소설집이 발간된 직후 형기영 작가는 군사정권의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모진고문을 받아야 했고요. 소설집은 판매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을 좀 받게 되자 순희삼촌은 대학가에서 더욱 유명해지고 복사본이 진짜 불필요하게 팔렸다고도 합니다. 사실 80년대 민주화 항쟁 시기에 제주지역에서는 민주화뿐만 아니라 4.3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도 많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역 대학과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4.3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운동의 성과로 1989년 4.3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당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형기영 작가는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정말 지금도 가슴이 와닿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4.3 진상규명 역사에서 다랑시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폐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991년 12월에 4.3 연구소는 구자업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세월이의 민보단장이었던 오아무개 씨로부터 다랑시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구자업 다랑시굴에서 11구의 유해가 발굴이 되는데요. 당시 4.3의 참혹함을 도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87년에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추모제를 계속해서 열 개는 됐는데 아무래도 4.3이 이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그걸 그렇게 이념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국가주간의 추모기념일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반공성향의 희생자유적회의 위령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4.3 추모제가 양분되어 치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합동으로 치를 수 있게 된 데는 도의회의 역할이 좀 컸었어요. 1993년 3월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합동위령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1994년 3월이 되어서야 합동위령제 개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렇죠. 참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또 필요했었고요. 사실 이런 화해와 상생을 위한 도민사회의 힘겨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념식 공행까지 이룰 수 있었고 4.3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6년이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이 그래도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역사의 한 순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금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은 2000년 1월 드디어 4.3 특별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후 속도를 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3 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이 되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4.3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해주니까 내가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에 한이 풀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진짜 멀고 먼데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4.3 특별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나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긴 하거든요. 아직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4.3 특별법이 4.3에 대한 진상조사와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법이었다면 개정안은 거기에다가 이제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뭐 특별법에 대한 아직도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4월, 5월에 있을지도 모를 임시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특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주길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4월, 5월 임시회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길 기대해 보겠고요. 첫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계속 진행해 볼까요?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 4월 9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진짜 허드순부터 나오는데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PC 보유 여부와 인터넷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온라인 계약을 두고도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의견도 굉장히 좀 분분한 상태고 이게 시스템이라든가 준비가 과연 잘 돼 있는가 이런 질문들, 의문들을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라인 시범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바로 제주중앙여고입니다. 어제 온라인 시범 강좌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담당 선생님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중앙여고의 수학교사를 맡고 계신 고3 담임이신데요. 민상진 선생님이십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육 현장에서도 참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계약이 연기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시죠? 네, 저희도 계약이 연기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빨리 보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항상 저희 3학년 교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보다 빨리 계약을 해서 애들을 보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실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따로 제이스터디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방송 링크를 연결시켜 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그 사이트에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출석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업원도 새로 짜야 되고 이제 모든 게 좀 약간 실험적이지 않으신가요? 기존의 수업과는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참 오래 걸렸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애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수업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문자를 받고 있는데 댓글에 선생님 사진 크게 볼 수 없나요? 잘생기신 것 같은데? 라고 이런 게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은 좀 본인이 잘생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가요? 조금 전에 아까 그 선생님 사진 키워달라 해서 저희 제작진이 사진을 아까 저희 얼굴도 더 크게 한 번 키워서 우리 민상진 선생님 얼굴이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내일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 윤후님 닮았다고 윤후님이랑 유재석 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학교 때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아주 비슷하시더라고요. 안경 쓴 것까지 그럼 혹시 별명도 메뚜기? 메뚜기보다는 그런 별명은 유산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선생님 사진까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셔서 우리 지금 이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서 선생님 사진이라도 먼저 봤으면 왜냐하면 지금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 얼굴을 지금 못 본 상태잖아요. 지금 이제 고3 담임이신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담임으로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부모님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좀 안심될 수 있게 선생님이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또 학습 계획만 제대로 지켜가고 있다면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과 오히려 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시간에 좀 더 활용을 잘 해보는 것이 앞으로 수능이든 수시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또 함께 이겨나가야 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잘 현명하게 이겨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이라고 보노님이 보내주셨고요. 조는 학생도 알 수 있나요? 현윤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특별 퀴즈 퀴즈 4.3 당시에 이분의 이름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이 와서 물으면 나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니 모른다. 종이에 적은 명단을 보이면서 물으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 또는 글을 난 못 읽는다. 그래서 이분이 마을 청년들을 여러 명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보이고 4.3 시절에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래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몰라. 다 모른다. 난 모른다. 모든 걸 모른다라고 해서 몰라 구장. 몰라 구장. 구장은 현재 마을 이장 같은 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토벌대가 마을에 가서 구장들에게 주민들의 성향을 물어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학살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몰라 구장 이분은 이렇게 모른다고 했던 거죠. 사실 검색하면 금방 나오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분의 이름을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나요? 정답 김영찬 저거 누구죠? 누군데요? 아까 그 마늘님이에요. 저희 이름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답 막 올라오고 있어요. 김성웅도 있어요? 정답. 지금보도 있고 정답을 밝혀도 됩니까? 지금 정답을 지금 밝혀도 됩니까? 나왔네요. 나왔네요. 신흥리의 구장. 김성홍 구장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름만 같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허를 노렸네요. 진짜. 그렇죠? 거기서 김성홍이란 이름이 나올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진짜. 전 이것 때문에 공부를 정말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분에게는 또 저희들이 소정의 선물을...